자 오늘은 꼭 먹으십시오. 전복요리가 한상 찬양하셨습니다. 무슨 일에서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복이 저에게 오길 바라면서 꼭 맞춰야 돼요. 전복요리 장탑에 오게티를 찾아라. 메디로 특별식 먹기 오게티를 찾아라. 특별한 오게티가 숨어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뭐야? 신태환! 쓰레기 같은 인간! 동호! 뭐하는 자식이야? 뭐하는 자식이야? 다해. 우리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되지만 해! 이런 무모한 놈을 봤나? 과연 복이의 티는 무엇일까요? 뭐지? 안 보이지? 한 번도 안 보이네. 이거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다 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 보니까 문을 열고 내릴 때는 또 열려 있었어요. 한 세씩 클럽이 됐을 때 그때는 다 쳐 있었는데 그 담부터는 열려있더라고요. 두 분이 비슷합니다. 귀걸이가 한쪽이 없다. 귀걸이가 한쪽이 없다. 아 귀걸이가! 귀걸이가 없다. 귀걸이 이렇게 해놔서 할 수가 없다고! 한쪽은 버렸어요! 오게티를 찾아라. 정답하면 공개합니다. 한지혜가 타고 있는 차를 잘 보세요. 동호! 뭐하는 자식이야. 자, 분명 창문이 닫혀있는 상탠데. 뭐하는 자식이야. 자! 어머나, 이럴 수가! 어느새 창문이 열려있다! 오게티 발견! 아니, 알겠습니다. 이 형님 엉덩이가 열려져 창문이 딱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나 이제 진짜 어설프게 써야지 안 되겠다, 진짜. 난 정확하게 쓰려고, 내가 진짜. 그럼 그냥! 자, 그러면 이행 씨 들어가겠습니다. 자, 점! 점! 전기가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복! 복! 복씨라 언니, 저 어때요? 해답을 해야죠, 어때요? 네? 해답을 해야죠, 어때요? 복도 지지도지도 않고.